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즐겁고 유익한 방송 YCN TV에서 여러분과 함께 떼장사 주역을 힘차게 펼쳐갈 나비효과 연구소 소장 네이미스트 용현 김묵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떼장사 주역 변화경영을 위한 길러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변화경영 네 글자를 놓치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변화경영 그럼 뭐가 변화경영이냐 떼장사를 이야기할 때 변화경영을 위해서는 변화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떼장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다 치면 떼장사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요즘에 에어컨 언제 삽니까 더운 여름에 사요 추운 겨울에 그 추운 찬바람 나오는 에어컨을 사요 예 예전에는요 한자수거 중에 하루 동선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하루 동선 아니 몰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모르시면 검색해도 되고요 하루 동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 동선 무슨 말이냐면 여름하 여름에 날로 여름에 날로 여름에 화로 옛날 생각해 보세요 그 더운 여름에 화로를 생각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가까이 있으면 안 되지요 멀리 치우고 싶지요 여름에 불 피고 싶지 않지요 겨울동에 부채선이에요 겨울에 부채질 가 쓰고 수염 길게 킨 다음에 한겨울에 두껍지도 안 입고 오 시원해 하고 부채질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다들 웃으시죠 자 하루 동선이라는 말은 여름철의 날로요 겨울철의 뭐요? 예 겨울철? 부채 예 맞아요 예 말씀 잘 하시네요 예 머무머무 다지 마시고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예 옆에 누가 있으면 어때요 틀려도 좋고 아 맞으면 다행이고 세상 모든 거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하루 동선이라고 여름의 날로요 겨울의 부채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전 기준으로 여름에 날로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요 그 다음에 난방용으로요 난방용 아 그러면 말해 고기도 구워 먹여야 되고 전도 부채야 되고 뭣도 해서 지짐도 해야 되고 왜 날로가 필요 없습니까? 왜 화루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답이 안 나오니까 난방용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난방용 여름철에 난방용 날로 아 물론 습할 때는 필요하죠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따지지 마세요 일반적 제너럴하게 보시잖아요 제너럴하게 뭐든 시집골깍 막 집어 따지기 시작하면 한 두 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다툼질 하자는 이야기예요 다툼질 하자 우리는 항상 우리 웃으면서 즐겁고 유익하게 우리 생각을 좀 부드럽게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달라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하면서 어떻게 보다 더 삶을 풍요롭게 누릴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요? 떼장사 주역을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시자고요 난방 옛날 기준으로 난방용 화로 여름철 필요 없어요 겨울철 시원하라고 부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옛날 생각으로 더운 여름에 굳이 난방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 부채질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를 다시 좀 더 현대사회에 접목해서 말한다면 여름철에 난방기구 살 필요가 있어요 여름철에 난방기구 물론 제습용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난방기구 필요 없죠 겨울철에 에어컨 냉방기구 세상에서 가장 추운 중학교가 어디였어요 냉방중 정말 아재개그 케케부건 아재개그지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냉방중이야 펭귄중도 있고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냉동중이 더 추워 다 좋은 말씀입니다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진다고 하고 그만큼 건강이 좋아진다잖아요 그것도 아재개근대 몇십년대 개근대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웃을 때는 그냥 한 번 웃고 마시면 됩니다 좋아요 아주 그냥 너터로 웃으시고 옛날에 여름철 난방용 화루 겨울철 냉방용 부채 필요 없다 그래서 하루 동선이라는 말은 불필요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불필요한 물건 지금 당장 필요 없는 물건 그러니까 여름철에 난방기구 사고 겨울철에 냉방기구 사는 거 어리석게도 볼 수가 있겠죠 왜 저러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 걸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요즘 자 우리 또 역시 늘 영수 엄마 요즘에 에어컨 언제 사요 영희 아빠 요즘에 난방기구 언제 사요 김치 냉장고 언제 삽니까 요즘에는 여름에 김치 냉장고 미리 사고 겨울에 에어컨 미리 사지요 그 왜 그럴까 자 지금 현재 우리는 뭐예요 변화 경영을 생각한다니까요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도 소비자의 욕구 트렌드 변화되는 것에 맞춰야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키워나가면서 큰 어떤 부를 창출할 수가 있고 함께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지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현명한 소비를 해야 남들 비쌀 때 남들 물건이 비쌀 때 소비하지 않고 쌀 때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죠 물건 비싸면 비쌀수록 좋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야 어디 가서 뭐하니까 자랑질하니까 그 사람 나쁘다 잘못되도 할 수는 없어요 요즘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존중해요 개인주의 사회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걸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걸 기준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요 일반적인 기준 보통 사람 기준이에요 특출나게 잘 사는 사람이라든지 특출난 어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의 경우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 요즘에는 반대예요 더울 때 더운 것 더울 때 더운 것 사고 추울 때 추운 것 삽니다 그게 왜 그래요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투자해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럼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면 뭐가 필요해요 물류 비용이 발생을 하지요 창고에 오랫동안 놔두면 그 전부 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어때요 빨리 팔아야 돼요 빨리 팔아야지요 돈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굴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굴려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 재고를 많이 두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서 빨리 팔아야 되니까 겨울철 물건 값을 많이 내리지요 그래야 팔리니까 그럼 소비자들은 어때요 동일한 제품 같은 값보다는 좀 더 싸게 사는 것이 더 낫지요 소비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같은 제품이라면 싸게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같은 가격이라면 좋은 품질 이게 소비의 기본 아닙니까 같은 제품이라면 싼 거 같은 가격이라면 품질이 좋은 거 이게 소비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기업가들은 어때요 같은 물건 만들어서 창고에 저장하면서 물류 비용이 발생하게 하기보다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싼 값에 팔아서 비용을 줄여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어요 아 변화 경영의 이치가 바로 그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요 변화 경영의 이치 옛날에는 제때 물건을 만들어서 제때 판매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미리 만들어서 예측해서 미리 만들어서 만들어서 쌓아두지 않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에어컨을 사고 냉방기구를 사고 여름철에 난방기구를 사요 그런데 또 기업가들 가만 보니까 어때요 소비자들이 냉방기구 따로 난방기구 따로 두는 걸 보니까 공간도 협소한 데다가 여러 가지 불편하지요 그래서 지금은 또 어때요 냉난방 겸용기를 생산하지요 그래서 소비를 사시사철로 확대하고 있지요 판매를 이게 바로 변화 경영이에요 이게 바로 변화 경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그런다면 소비가 그런다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기업이나 어떤 그런 소비와 무관합니까 내 삶이 무관합니까 국가, 사회, 가정, 지역 나 전부 다 맞물려 있죠 이렇게 기업의 환경도 변화하고 그 다음에 소비 패턴도 변화하고 내 자신의 삶도 변화해요 내 자신의 삶도 변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오수락이라고 하는 이 주역 파생학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거기에서도 옛날에는 성명학이 한 분야가 있는 성명학이라고 하는 한 분야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름도 어땠어요 천연두, 마마, 역병 이런 각종 어떤 콜레라라든지 이런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신생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렇잖아요 신생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초까지만 해도 전체 평균 수명이 30세라든지 이렇게 통계가 나올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보세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신생아 사망률이 높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래 못 살았어요 그거를 우리 지혜가 발달하지 못한 예전에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귀신이 잡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잡아간다 귀신이 잡아간다 귀신이 잡아간다 귀신은 내가 좋아하는 걸 선호합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걸 선호합니까 귀신도 똑같이 우리가 나한테 소중한 것을 선호한다고 봤어요 물론 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건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세요 내가 소중한 것은 귀신도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귀중한 자식이 나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 남아선호사상이 있어서 아들을 귀하게 여겼죠 지금이야말로 큰일 날 이야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귀한 아들 낳고 몇 대 독자, 몇 대 독자, 몇 대 독자 나면 그 귀한 자식이라고 해서 잡아갈까 봐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이름을 개똥이, 소똥이, 돌쇠 이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자를 짓고 호를 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족보에 올라가는 이름 짓고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각종 질병, 전염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해지고 신생아 사망률이 확 낮아지고 요즘에는 거의 어떤 그런 어떤 사고가 미미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이름 짓는 것도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 아들, 딸, 우리 딸, 아들 가장 좋은 이름으로 가장 성공하게, 가장 잘 살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건강하게 그런 이름을 지어달라고 다들 똑같이 원하세요 다들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태도 역시 어때요?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변화 경영의 한 분야가 되고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이름을 갖고자 하고 요즘 분들은 다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고 요즘에 보면 어디 가서 얼마에 컴퓨터로 이름 몇 개 줍니다 해가지고 주는데 나는 제일 좋은 이름 정말로 정성 들여서 좋은 이름 받고 싶고 우리 애한테 지어주고 싶은데 그분들은 앞에서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뒤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다는 뜻 아니고요 일부가 그래서 그런 안목을 제대로 잘 길러서 잘 길러서 훌륭한 이름 우리 아들, 딸, 내 주변 분들에게 좋은 이름을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트렌드가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름도 인생 경영 변화 경영의 한 예가 충분히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요, 맞아요 좋은 이름이면 내 스스도 행복감이 높아지지요 뭔가 잘 될 것 같지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다시 우리 보면 그런 아까 기업의 변화 경영이라든지 내 이름을 통한 인생 경영의 변화 이런 걸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관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지요 관찰을 통해서 자, 그러면 관찰이라는 말의 유래는 어디에 있었다? 주역에 있었다 개사전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굳이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 알려드립니다 자, 주역에 보면 앙관부찰 줄여서 앙관부찰 앙이 관어천문 구이철어지리라는 어떤 이 대목에서 관과찰이 나왔다고 이야기했지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합니다 관찰이 주역에서 나왔으니까 관찰이라는 말의 유래가 주역이니까 주역이 대단하다 예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왜 그러면 주역에서 관찰이라는 말이 나왔다? 주역이라는 책이 가만히 살펴보니 관찰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자, 뭐를 관찰해요? 하늘의 문이 해, 달, 별, 구름이 만들어내는 하늘의 문이 보고 바람과 물이 만들어내는 땅의 이치 보고 어디에서 살 것이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이렇게 변화를 예측해서 변화를 예측해서 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주역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주역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셔요 관찰이 주역에서 나왔으니까 주역 위대하고 대단하고 신비하고 그렇게 보지 마셔요 인간이 만들었는데 뭐가 그렇게 신비하고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역이 신비한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역에서 말한 관찰의 방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 또 우리 기업이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얼마만큼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잘 살 수 있는지 웰빙할 수 있는지를 그 지혜를 얻어내는 것 그래서 변화 경영을 잘할 수 있게끔 내가 지혜를 발동시키는 것이 주역의 목적이지 주역, 즉 신비하네 주역의 함은 엄청 많이 어려운데 잘하네 이런 거 자랑하기 위해서 주역 접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 주역 왜 우리가 주역을 만납니까? 대단한 책이라 아니라고요 왜요? 잘 살기 위해서예요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역을 만나는 것이고 주역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찰 마무리를 짓는 의미에서 한번 보시죠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관찰사라고 있었어요 그 관찰사를 요즘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도지사라고 불러요 관찰의 뜻 아니까 여쭤보지 않을 테니까 고개 돌리지 말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보세요 자 조선시대에 관찰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관찰이 무슨 뜻이었다? 위로 바라보고 아래로 살펴서 뭔가를 아는 것이 관찰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관찰하는 것이 임무였지요 관찰사의 임무는 관찰하는 게 임무예요 자 우리 관찰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우리 조선시대에 가사 작품이 있죠 문학 작품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또 우리 학생들 많이 알고 있지요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다고 할 정도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때 이 관동별곡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러한 작품을 아예 안 쓰겠노라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가사 작품 간단히만 보면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이 좋아서 자연을 즐기고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세세한 의미는 필요 없으니까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뛰시니 관동 지역 강원도 지역의 방면 방면이 바로 관찰사예요 방면 지임의 줄임말인데 관찰사의 임무를 맡기시니 누가 맡겼어요 임금이 맡겼지요 임금이 자 왕주 국가에서는 절대 최고 권력자가 누구예요 왕이죠 왕 임금 자 최고위 태양의 자손이라고 하는 임금이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면을 맡기시니 어화성은이야 성은 나오지요 임금의 은혜가 성은 아닙니까 어화성은이야 가디록 망각하다 가면 갈수록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어때요 뭐 아닌 말로 아부의 극치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절대 권력자 그러니까 이 관찰사의 임무를 받은 정철이라고 하는 작자는 어때요 임금의 뜻을 해야려 관을 통해서 살펴 확인해요 봅니다 임금의 뜻을 보는 거예요 임금의 뜻을 보는 거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부임지까지 가지요 연추문 연추문은 경복궁의 서쪽 문이에요 가을 추지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연추문 경복궁 서쪽 문을 달려들어서 경외 남문 바라보 남쪽 문이지요 바라보며 가직하고 물러나니 누구한테 임금에게 임금에게 사령장 마패며 이름 받고 물러나니 옥절이 알패에서 딱 옥절 옥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관찰사의 신분을 알려주는 어떤 이 옥으로 만든 폐 그래서 옥을 쪼개가지고 맞춰봐야 이 사람이 옛날에는 물론 성형수술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신분을 신원을 정체성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네가 진짜 관찰사냐 내가 갖고 있는 이거하고 쪼개진 거하고 맞춰보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옛날에는 거울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거울 쪼개가지고 서로 갖고 있다가 맞춰보고 칼 쪼개가지고 맞춰보고 주몽신화에도 있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옥절이 앞에 섰다 그 다음에 평구역 양주예요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흙수로 돌아다니 흙수는 여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임금에게 임명장을 받아서 임금을 교지를 받아서 임지로 지금 현재 쭉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임지로 이동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을 보면 연추문 경회남은 평구역 양주 흙수여주 그 다음에 섬강 우리 영동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섬강이 있고 그 다음에 원주치약이 있지요 그 다음에 소양강 그러면서 소양강을 흘러내린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서 한강으로 흘러가죠 한강의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한양이 있고 한양에는 누가 있어요 임금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은 가면서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임금을 떠올리는 겁니다 임금이 나한테 왜 관찰사를 시켰을까 내가 임금이 갖고 있는 선정에 대한 포부를 나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고 백성들을 잘 살펴서 잘 임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고신거국에 외로운 신화가 나라를 떠나면 곧 임금 곁을 떠나면 백발도 많다 백발 하얀 머리 곧 근심 걱정 곧 내가 가면서 어떻게 임금의 뜻을 잘 살려서 백성들을 교화시킬 것이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가사의 앞부분인데 이 앞부분만 보더라도 뭐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관찰사로서의 자기의 어떤 입장과 그 다음에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 소임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관찰사의 임무를 내가 다 하겠다 곧 임금의 뜻을 잘 헤아려서 선정에 대한 포부 임금이 백성들을 잘 다지려서 편안하게 잘 먹여 살리겠다라는 그 임금의 선정에 대한 포부를 생각을 교지를 잘 받들어서 내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선정을 베풀어야 할 텐데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지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관찰사인 거예요 관찰 관이 뭐라고요 위의 뜻을 보고 아래의 사정을 살피고 그런가 결국에 이 관찰사라는 존재는 어때요 물론 계급사회는 조선사회는 계급사회니까 상하로 표현합니다 지금이야 물론 위아래가 없지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일단 우리는 이야기하는 평등사회라고 하니까 하지만 조선사회 계급사회니까 임금을 위라고 치고 백성을 아래라고 가정합니다 인정한다기보다 가정이에요 관찰사는 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지요 관찰의 의미라니까 여기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를 안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을 통해서 떼장사를 잘하게 되면 어때요 변화경영을 잘해서 내가 행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름도 좋은 거 잘 짓고 그런데 요즘에는 국적불명의 도지사예요 도지사가 뭐예요? 도의 이 일을 아는 사람 도의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나마 어때요? 좀 겸손한 이런 태도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지금 이 도지사라는 말은 어때요? 요즘 물론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하지만 도지사라는 말 속에는 어찌 보면 물론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도지사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수가 있다? 도의 모든 일을 내가 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프라이드 내지는 이런 긍지, 자부심 뭔가 과시의 의미까지도 담겨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해하겠지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역시 관찰의 의미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부터는 그럼 이 관찰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지 주로 가장 먼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쪽으로 쭉 연결해가면서 이 떼장사 주역을 한번 힘차게 펼쳐가 보시자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변화경영 잘해집니다 뭘 통해서? 떼장사를 통해서 감사합니다